히히 카드 와 역시 전판에 없어서 뒤진 카드가 있으면 다음 게임에서 바로 준다 할만하다는 말의 뜻을 모르심? 아 곰풀기 내 포식 반개돌파 불을 내뿜게 구원 패턴 방송인데 참 질리지가 않아 마치 집밥 같음 칭풀기 가풀기 황풀기 두개 이 이 이 이 이 이 왔다 아 이 언클레드 음 굿 엘리트 개흐접 아님 아님 라가 불린 차례라서 개빡세 보이는 오체 분시당할 듯 아 쌍포식 난 두마리 먹어 하라 이빨 사라 사라 부모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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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짝살짝 때려놓아야 날 것 같네. 이런식으로 포션을 뺀다고? 아 나 또 겜프 좀. 한계 돌파. 룬피. 룬피 타락은 좀 그시기하네. 타락 놀겠다 이거. 룬피 타락 영혼의 한터 영혼의 한터 반드시. 반드시 먹겠다. 어. 마침. 개꿀. 아침 타락 오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포친근. 오포친근. 머프 필요할까? 일단 사놓아. 이빙다.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וא whaa 으으으으 Auf 두놈 아니 선 넘네 못사는데 와 하이 하아 하아 외상은 디펙터가 있는데 왜 아크리 갖고 있는 거죠? 충격파 자라 아니 안잘건데 아니 잘건데 병번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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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울걸이 기사회생 기사회생 쓸일 있겠나 진끈으로 하나씩 태울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구상 웨슴 아니 게임 졸라 잘하네 아 아 스트레스 받아 방어도 있는데 왜 때림 안 때리면 그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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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카드 멤버십 사봤자 별 도움도 안되겠는데 외도사 999골드 함해 뭐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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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회생 선에서 정리 가능 약퍼 걸린 채로 잡아야 돼 귀찮게 냠냠냠 제물주 대신 바리익에 이득을 드리겠습니다 으엑 초코 공화가 좋은데 봐야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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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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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한 무구가... 이 정도면 깨겠지? 슬래그 온 바리게이드 난 너 싫어 이건 맞겠다. 기사님... 기사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상당히 도라이 같네... 아이스크림... 야... 그만... 그만하라고 해지... 아이스크림... 펜터그래프... 돌아온 몸박... 나 스스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금 간주어... 연사 태워도 세나 아 어둠이 호감목 아 아 아 아 아 collaboration Roberto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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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어 이건 좀 음 아 아니다 이 정도면 아니 몸박 계속 걸으니까 강호의 수준에 이거 몸박 바이럴 아야 파워 카드가 다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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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 찬다. 와 피 차는 거 오지네. 오지구요. 이 자식들 인공물 언제 까냐. 인공물 켜다. 인공물 켜다. 이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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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인공 회사의 두 공간 예약에 compar다. 이 자식들 인공 사항은 필수. 이 자식들 인공사의 지속에 관한 차가 better. 이 자식들 인공 plagiat. 186 180 2등 미션 도넛 먹방 도넛 먹기 성공 풍신도님 8천원 보원 감사합니다 오오 도넛 오오오 도넛 왜하냐고 약간 두마리 먹기 성공 자 두먹 공격을 하면 방어도를 준다고 완전 예잔데 몸박 넣어서 클릭수 아꼈다 완전 승리 창방 다 먹으면 200 찍겠네 창목 박목 어 샌드 드릴 승률 조작 아 고전 쓸걸 이게 되나? 안되나? 한번도 안해봤어 모르겠다 안되네 그럴줄 알았다 쓰레기 카드가 그러지 뭐 바로 비난 그냥 기사 쓸걸 기사 쓰는 아이온 클렌즈 이백이 이백이다 이백이라구요? 이백이요 빰빰 빰빰 왜 어퍼 안좋아요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섹시오 바다소 섹시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